네 안녕하세요 강타입니다 자 어휘빌로 이렇게 저희 음악 오디세이를 또 방문해 주시고 듣긴 가끔 들어요 지금 이제 차 안에서 운전할 때 이 시간이 맞으면 듣긴 하는데 직접 옆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좀 보고 싶었고 그니까 감시하는 건가요? 네 감시할 차 나왔습니다 별로 맘에 안 든다 싶으면 또 잔소리 폭탄을 그럼요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철저하게 멤버 중에 김동완씨가 또 예전에 헤드웍 하셨는데 그래요 강타씨의 헤드웍도 헤드웍? 헤드웍이라고 했어요 제가 웍이라고 했어요? 웍? 헤드웍 이런 걸 굳이 굳이 꼽는다니까 헤드웍을 헤드웍이라고 해야죠 헤드웍이라고 하면 정정을 하고 가야 되는 거군요 정정 헤드웍 아까 제가 힌트로 잠깐 불러드렸던 노래 잘하시더라고요 이거 리메이크 해주세요 리메이크요? 네 당신이 리메이크 해주세요 괜찮은 건지 괜찮 말고요 괜찮은 건지 영어로 한번 알요 오케이 자 강타의 북극성 들을게요 괜찮은 건지 강타씨는 본인 라디오에서는 조용하셨는데 친구분 라디오에서는 왜 이렇게 신나셨나요? 아닌데 왜 이렇게 신났죠? 아니요 제 꽤 뭐 이런 결이었어요 아 그래요? 다시 또 모르게 신난거야 아 신나죠? 저도 신났어요 지금 그래요? 당신나라 그래요? 당신나라 그런 리액션만 안하면 다 아 신나 깔끔할 것 같은데 8517님 4549님 4185님 8092님까지 죄송한데 이런거 좀 빨리 읽어주시면 안돼요? 아 답답했구나 아 8795님 이은영님 알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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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한번 또 괜찮으실 때 한번 놀러와주세요 오래오래 진행을 하시면 자주 오겠습니다 오래오래 해야죠 이제 두달도 안됐어요 그러니까 더 오래오래 저도 이제 DJ에게 새싹이라 아 새싹이요? 네 40대에 새싹이란 말을 이렇게 네 할수도 있죠 네 괜찮습니다 네 새싹입니다 에라우 에라우 에라우